칼람벨 커뮤니티 컬리지는요. 브리스벤 남쪽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칼람벨이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. 커뮤니티 컬리지다 보니까는 프랩부터 이어 12까지 다 한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이고요. 아이패드부터 프랩부터 여기는 사용하게 되고요. 아이들 쓰는 로드 리뷰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큐리어스 클레버 크리에이티브. 이 학교에 프랩 아이들의 로고 슬로건 같은 겁니다. 칼람벨 커뮤니티 컬리지는요.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유학생을 받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된 학교예요. 한국 유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고요. 그리고 그만큼 또 학생들에 대한 케어도 되게 잘 돼 있고요. 여기는 12학년들 드라마 클래스랍니다. 드라마 클래스에서 지금 여기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굉장히 재밌죠. 굉장히 자연스럽죠. 누워있는 아이들, 기대고 있는 아이들.